1, 2, 3, 2, 3 1, 2, 3 뭔데? 빼고 여기 있는데 분위기 메이커 왔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여기 있었나? 만날 사람 누가 있겠네?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해삼이네 어? 웃는다 웃어 완전히 너무 또 밝아졌어 분위기 근데 진짜 효정씨 보면 볼수록 저는 저런 동생이 있고 싶다 빌려드릴까요? 빌려주게요 계보도 있네 저 보기하고 일단 계보도 먹어볼게 소화 좀 먹어 자 몰아 내가 같이 갔어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와서 먹고 있는 게 더 많이 오는 셈 아 일단 너무 맛있네 몰아 많이 몰아 아니 근데 우리 형님이 동생 오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셨어 좋아했어요 효정씨가 오면서 슬픔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좋아해 주시라고요 다 좋아해 주세요 네 뭐 했냐고? 저 깍지도 안 내놔 여기까지 이렇게 힘드네 음 우리 둘이 대화 없이 이러고 있었나 조금 했다 조금 그래서 할 얘기가 있나 동생 버리면 안 된다 이거 맛있다 결론은 맛있다 법안을 시켰으면 필요하다 이모 밥 한 개만 주세요 네 숟가락 좀 줘봐라 아 14살 차이야 너무 좋아하네 살은 몇 개가? 살은 다 크면 빠지게 되고 니는 다 컸다 성장판 다친 지가 오래된 거잖아 여긴 닫았다 여긴 닫았다 여긴 닫았다 먹으면 옆으로 큰다 옆으로 커도 크긴 큰다 아이가 그게 크는 게 아니다 불안한 거죠 응해라 안 먹을 거니까 많이 먹고 감사합니다 쟤는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은데